안녕하십니까 부산북구 용안점집 천훈신당을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점집에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뜻대로 풀리지 않는 여러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가슴 답답하신 모든 분들께 날카롭고 영엄한 쪽집게 점사로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끝없는 선택의 갈림길 속에서 어떤 길로 가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어떤 선택을 해야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을지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것이 바로 사람사는 인생사입니다 그러한 인생사를 보다 쉽고 순탄하게 풀어가실 수 있도록 언제나 곁에서 힘이 되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